신기록은 6분 20초구요 클리어률은 0.55%입니다 중간 세이브하고 꽤나 걸렸다는 소린데 6분 20초는 봅시다 야 좀 쳐봐 아니 동전이구요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건 없네요 중간 세이브하고 나서부터가 진짜인가? 이거 그냥 3 하는 것 같아요 오리지날 3 뭔가 일판의 향수가 살짝 느껴지는 아아아아아아 살았네? 죽을 줄 알았는데? 아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죽지 않았어? 설마 버섯이니? 킥? 어허 아직 중간 세이브도 못했는데 중간 세이브하고 나서부터가 진짜거든요 좋아 깔끔했고 치면서 달려가고 날으라는 건가 본데 이거 아아 아 날고 싶었다 어 중간 세이브가 여기 있네요 뭐야 이거 두번째 웹은 없고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? 끄악 두번째 웹이 없을리가 없지 물이네? 아아 이러지 말지 얘들아 비켜봐 자 들어가 나오지마 아 이러지마 아아 어서 나이스 물속에서는 거북이 같은 거 들으면 빠른데 그냥 갈게요 아아 이게 맞아? 아우 잠깐만요 매섭다 야 야 저 동전 저 사이에 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갈게요 무서워 아아 아아 이쪽에 원형 벽은 아까 쫓아오는 큰 물고기가 나오는 걸 표현한 게 아닐까요 아아 아닐텐데요 아까 쫓아오는 큰 물고기가 뭐지? 근데? 아 이게 왜 맞아 야 제발 그만 던져 저 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거예요 서로 리셋할 수 있게 야 왜 글로가 아아 어어 어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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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렇게 맞아 버리는 의미가 없지 않은가 아아 방금 맞아 죽을 뻔했네 해머에 폭탄 폭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지 그렇지 아아 거지 같다 일단 너부터 잡자 제발 한쾌에 가자 제발 한쾌에 가자 제발 한쾌에 가자 아아 아아 야 이거 이게 돼? 이게 된다고?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이게 어떻게 될까? 아니 이게 되겠냐고 어? 이상해 좀 많이 이상한데? 어허 아아 야 나 이게 한개야 진짜 이거 좀 많이 이상한데요? 내가 보기엔 이거 폭탄이 저기까지 걸어가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앞까지 이게 근데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이게 되겠냐고 어허 이게 밟으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한개야 아아 그래서 여기 벽이 있구나 아아 오케이 요렇게 카라 아아 아깝다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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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고 카라 땡 던져 기가 막혔다 세이브 좀 주세요 어 끝나? 혹시나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요 요 어 나도 6분 때가 나오긴 했는데 몇초 앞섰나봐요 6분 몇초였거든요 제 기억에 아까 오 좋은데? 어 한 번만 더 봐주시겠어요? 한 번만 더 바라요 또요 사실